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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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은 바올의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올의 전도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으로 그것을 한 주기로 봅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것으로 2차 전도여행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렇게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떠나는 것으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내일 보게 되는 19장 말씀부터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올의 2차 전도여행을 그 기간을 대략 3년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1년 반가량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전에 사도바올이 전도를 할 때, 성교를 할 때 대부분 많은 시간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당하면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긴 시간에 머물렀다는 것은 지금 특이한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도바올이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도바올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올이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구절 하나가 고린도에도 여전히 바올이 대적하는 이들이 많았고 또 법정이 끌려가는 일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바올이 고린도 전서 통해서 당시에 심정을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어너라 사도바올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 그의 심령은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이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일어난 상황이 사도바올이 고린도에 있을 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겪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닥쳐오는 이런 영적인 부침은 아마 계속되는 성교 일정 통해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고 또 그에게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실패한 전도다라고 말해서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또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라는 환경 자체가 참 영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경제적으로 참 발달한 도시이지만 성적으로 참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올은 참 영적인 부침을 경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주의를 감당할 때라고 내 연약함 때문에 주의를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영적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큰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월이 영적인 부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지 말씀에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올을 위로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올을 만난 이후에 평생 바올과 믿음의 동력자로서 귀하게 사육을 같이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부터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황제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쫓겨나서 그 당시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후에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마침 사도바올이 그곳에 있어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서로에게 참 유익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바올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숙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 사도바올 또한 영적으로 지침이 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에게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로마서에 보면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바올이 이 어려운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신라와 디모데가 사도바올에게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있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신라와 디모데의 존재 자체도 바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졌겠지만 신라와 디모데가 가져다 준 소식이 또한 바올에게는 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이야기했듯이 디모데는 먼저 대사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그 소식을 바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인내가 있는, 기다림의 인내가 있는 그 대사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바올은 고난 중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죠. 대사로니가 3장 7절에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활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대사로니가 교회의 모습 그 자체가 사도바올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신라는 빌리포 교회가 전해준 헌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바올에게 왔습니다. 빌리포서 4장 16절에 보면 대사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다. 특별히 빌리포 교회는 바올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참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교회가 빌리포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올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를 통해서 또 신라와 디모델을 통해서 전해진 교회의 소식과 또 교회가 전해진 성도들이 전해진 그런 작은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대사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또 이런 빌리포 교인들과 같은 이런 동력자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통해서 주의 위로가 전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 한마디 또 따뜻한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주의 위로를 받는 것은 참 복대다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고 또 대사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되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빌리포 교인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은 더욱 귀하고 복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를 돕고 섬기고 내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마음을 시험들게 하는 이들만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살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일을 들여서 섬겨야 될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귀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벌에게 위로를 건네준 그 영역이 각각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 바울에게 위로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은 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사도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은 작은 물질의 섬김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바울에게 위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어서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빌리포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누군가와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때로는 주님 허락하신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것으로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루는 사육할 때 참 영적으로 부침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참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의 낙심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로비를 지났는데 그 당시 제가 교구 사육을 할 때였는데 갈래교회 권사님 한 분이 평소에 인사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던 권사님이셨는데 그날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목사님,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제 심령에 얼마나 큰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영국적으로 참 부침이 있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딱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게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단임 전도사의 사육을 시작했는데 생각한 것과 목회의 환경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냥 교인들을 섬기고 또 그저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회의도 많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가 사육한 지 한 10개월쯤 됐을 때 1년만 딱 채우고 딱 사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냈는데 시작했는데 그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앉아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더랍니다. 옆에 돌아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작은 박스 조그만 박스 하나를 건네주셔서 예배 후에 그 물건을 뜯어보니까 작은 상자 안에 작은 시루떡 따뜻한 시루떡 하나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루떡에 빨간 파트로 이렇게 축생신이라고 적혀있는 따뜻한 떡 하나를 받아보신 것입니다. 그날이 목사님의 생신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작은 떡 하나가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목사님에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그 떡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교회를 사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떡덩이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통로되는 것이 비록 이 떡덩이와 같이 아주 작은 섬김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을 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인가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위로를 흘려보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 주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위로를 허락하셨는데 주님 그분 자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라.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너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또 이것이 귀한 열매를 맺어지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잘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 자체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육 가운데서는 여전히 고난도 있었고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보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있고 환란도 있고 내가 뜻대로, 계획대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마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너는 혼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너는 불가능해 너로서는 불가능해 라는 이야기가 아마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필터 윌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 목사님이 참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려 21살의 나이에 참 젊은 나이에 이 담임 목회자로서 사육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그 이른 나이에 목회를 시작한다라는 것이 참 어리석다 참 무모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겪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조철한 환송회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환송회도 끝난 다음에 우연히 사람들이 수긍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르는 사람들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나? 아마 금방 문을 닫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그 피터 윌슨 목사님이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나를 그렇게 축복해주고 또 나를 이렇게 기쁘게 보내주시는지 알았더니 뒤에서 이렇게 수긍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의심 회의감이 확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사람들이 만날 것이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차로 돌아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깊은 심령 가운데 이런 느낌을 주셨다고 합니다. 피터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선택해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겠냐 아니면 내 말을 듣겠냐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차에서 내려서 그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 듣고서 주님이 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따르고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의 음성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가 두 번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 붙잡고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라 밝기 증언하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해주는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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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스라와 아굴라와 같이 대사느니카 교회의 성도대가 같이 또 빌리포 교회의 성도대가 같이 또 신라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내게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 내 삶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 이름을 한번 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위로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의 위로하심을 부착해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동력자들이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들의 말 한마디 또 따뜻한 손 손 한번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여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여겨질 때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전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나의 섬김과 나의 아라님 나의 그런 따뜻한 말 따뜻한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오늘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눈으로 오늘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섬김으로 그런 아라님의 희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턱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길을 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속삭여 너는 혼자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런 소리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준다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준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만 믿고 그 음성만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고 낙망치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은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가지 시험과 혼란 처벌한 신용은